스마트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아메이라운지의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아메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 제품 40개를 선정해 카타로그로 엮은 베스트 포티 디지털 카타로그인데요. 베스트 포티 디지털 카타로그는 뉴틸라이트 아티스트리, 앤모스피어, 아메이킨 등 아메이의 베스트 제품을 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어 아메이를 처음 만나는 소비자에게도 풍성한 아메이 제품 라인을 부담없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제품 구입 방법과 ABO 혜택, 아메이 플라자에 대한 소개까지 수록되어 있어 소비자와 ABO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. 각 제품마다 주문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서 새로 바뀐 ABN에 연결해 즉시 제품 주문이 가능합니다. 스마트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아메이 라운지의 베스트 포티 디지털 카타로그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.